여러분은 지금 빌보드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힙합그룹 엠마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긴장되는 것들이 있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JK 형님이랑 미련님이랑 두 번 정도 무대를 서로 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완벽한 호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오히려 긴장보다는 설렘? 설렘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저희 엠합에 진짜 무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집 2집 때는 많이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를 이끄는 노래를 했다며 이번 앨범은 약간 감성적인 트랙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감성적인 트랙들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기본 앨범 후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앨범은 일본 팬들에게 일본 팬들에게 일본 팬들에게는 일본에서 라이브가 되었고 정말嬉しかったんですけど 이번에는 싱가포르에 라이브가 되었고 정말 텐션이 많았고 랜싱이 많았고 너무 많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형님들하고 노님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하던 대로 그냥 무대 위에서 노는 저희는 노는 분들이니까요. 노는 사람들이니까요. 정말 신나는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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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여러분들 저희들 곧 가니까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엠마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팝그룹 엠마비였습니다. 또 만나요.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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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